마피아 게임 자체를 잘 못해요. 그니까 사람을 죽이는 마피아 게임이 아니야. 아니 거짓말 자체를 못한다고. 거짓말도 안 해도 돼. 거짓말하는 마피아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 직업 맞추는 마피아 게임이야. 이분은 거짓말 못해? 응. 지금 보드게임 별로 안 하고 싶지. 어. 그럼 지금 저 혼자 놀러 갈게요. 다른 사람 찾으러 갈게요 이제. 내가 할 거를 해야 할 거라고 할 거 같아. 귀여워. 날꺼워. 저럴 때 귀엽더라.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으러 가겠습니다. 우리만 하고 가는데. 난 조만간 자야 돼. 엄마 와서. 그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실 분. 없으면 말고요. 내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되겠고요. 응. 돌아가고 싶어요. 또, 저도 안 가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